회계로 하나님 만남만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오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겨 채찍을 드린데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교계적으로는 이 어려움과는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싸매어줄 줄 믿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계하는 겁니다 회계하는 것 에레미야 8장 5어지를 보니까 에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물러가면 어찌해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해 회계하고 오락이도 안 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을 이웃이 있어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도 향하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 도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의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런 새들도 회기본능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데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는데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스스로 돌이켜 회계는 스스로 돌이켜 자기가 돌아오는 거 회계예요 회계하고 매를 때릴 수 있어요 깨닫고 돌아온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안 돼요 왜요 우리를 인격으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강탈하기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네가 돌아오라고 오늘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신가 성령이 감동을 계속 성령이 일하세요 근데 깨닫고 우리 감동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올 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든가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리니 하나님 이틀 셋째 날 삼위는 부활의 날인데 하나님은 곧 쉽게 회복시킨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를 힘써알라 가만히 있어야 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시지? 힘써 예수고 알라 알라 오늘 이 알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야다흐라는 이 동사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마치 부부간의 관계로 생각하면 돼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깊이 알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에서 내용은 호시아라는 선지자가 결혼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탕한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고 이 여자가 계속 바람피우고 나가고 그래서 나무 남자 새끼 낳았고 또 그래도 가서 보리 주고 그래서 사가지고 또 돌아오고 또 나가고 이런 내용이 호시아에서 주제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짜고 다른 나라 사는 것은 고멜 같다 호시아야 너 알겄냐 네 부인이 바람피우고 나가고 얼마나 고통스럽지 바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걸 호시아서 주제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다더라도 세상과 짜가지 말고 제발 좀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생에 돌아오라 매력 때문에 돌아오라 그래서 여와라 알자 힘써 여와라 알라 돌아와서 나를 만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한 여와라 알라 알라 하나님을 잘 비우시고 의로우시고 긍일이 풍성하시고 이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사랑의 생명의 은혜로 내 품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모해야 될 것인가 자문 2장 4절 말하기를 은을 구하는 가치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가치 그것을 찾으면 여와라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은금을 잡고 더 하나님을 응원해 주세요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보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과 강한절에 사모한 가문에서 하나님의 성의 빛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여분 그만한 시험 그만한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했죠 그런데 여분 나중에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역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멀리 알았는데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뭐란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뒷구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나옵니다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회개는요 은혜 받은 만큼만 기쁜 회개가 돼요 성의 빛이 비춰져서 내 참 실상 내가 얼마나 연작하고 부족한 자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더 깊이 돌아가는 가문에서 있는데 회개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더 회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 그 전에는 계속 친구가 공부하고 하나님 말하지만 회개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정말 주님 만나면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회복의 회개입니다 왜 사람이 지옥 가는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 돌아가는 거 내가 내 중심의 삶 세상 버리고 끊고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이 내게 돼서 여러분 중심으로 오라 여하께 돌아가자 여러분 중심으로 더 깊이 깊이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주께서 멸치 않습니다 그 상하고 통해한 심령 애통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나는 주악하고 인약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미워하고 내 가슴을 쥐어짜면서 주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애통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메야 33장에 보니까 바로 뭐란가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시대뜰에 갇혀있는 그 위기상황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만들어 승차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하는 자가 이같이 너라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 물질 문제 잔해 문제 삶 문제 이거 좀 뚝딱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도해 내가 너 만날게 네게 응답하겠고 말씀을 주고 회귀하고 거루감으로 하나님의 임직감을 해서 하나님 만난 만큼 깨달아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랴 생각해 은밀한 일 신령한 영적 세계에 눈이 뜨게 만들고 은혜 주셔서 신령한 영적 세계에 깨닫고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가 회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데 3절에 말하기를 새벽 빛처럼 땅을 여신 늦은 빛처럼 새벽 빛처럼 빛과 바로 비 이 빛을 비나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새벽빛이 뭐인가 여러분 새벽 3시 4시 가장 체력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이 뜨고 빛이 반드시 지금부터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한국의 어두운 가운데 있고 여러분 상당한 어둠이 따더라도 반드시 어두운 만큼 동이 틀 날이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정말 어두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단비를 주는데 언제 준가 늦은 비 4월 5월이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단비를 주신다 그래서 광명을 주고 풍요한 삶 물질의 부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서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건강하고 소경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게 될 건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돌이켜 와야 됩니다 그걸 벗어난 것은 빛으로 와야 됩니다 이 다이씨이 바시바를 벗어난 것입니다 10편 51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내 수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와야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정직하게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죄 짓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면 큰일 납니다 사월아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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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다 죽었어요 다이슨 성령 성령 떠나면 죽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 육체의 쾌락 향락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떠나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달라 여러분 쾌락과 희락은 다르잖아요 육체의 쾌락 향락 때문에 많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것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요 하나님의 의호와 평강과 실학 마음이 편해야 행화죠 성령이 오셔야 평안이 오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죄 짓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구원받는 감격 기쁨 이것이 성령에게서 회복되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구원의 감기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건데 야곱이 약복한 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분일 체험합니다 분일 하나님 얼굴 봐요 너희들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야곱 혼의 사람 꾀의 사람 인간을 말하고 있는데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회개는 회개에 대해 만나야 돼요 빛이 은혜가 반비를 성령 받아야 만나는 거예요 야곱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됐는데 뭐라고 한가 형을 껴안고 울면서 말하기를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사오며 이게 중요합니다 형이 하나님처럼 보였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렇게 나한테 눈에 보인 것마다 그냥 마음 안패누고 세상이 짜장스럽고 본 사람마다 미웠고 문제통이고 세상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주님 만나고 나면 은혜 받고 애외드리고 빛이 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문제는 누구한테요 나한테 있어요 주님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이면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존귀하고 내 자식이 귀하고 내 교회가 귀하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문제는 내가 바꿔주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럽고 귀하게 쓰러지고 넘어져고 고통도 없는 사람 볼 때 안쓰럽고 짠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4절에 4절에 인혜는 아침 구름 같고 시옥서 이슬 같도다 이건 하나님의 탄시가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헬세드로 계속 인혜란 말은 헬세드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주었거늘 너희들은 언약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도 너희들은 인혜가 없고 구름같이 이슬같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변덕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가 내가 제 가운데 세미고 세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줬는데 다 전하이러면 사랑받았거든요 그걸 얼마나 사랑을 깊이 느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줘도 뭐 그 정도가 그래 내가 좀 누구 도와줬어 뭐 당연한거지 공격이 좀 조금 도와줘도 감기도 너무 다 있어요 다 사랑받아놓고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감사 강의가 없어 그래 당연해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겨우고 그때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자 이거예요 이게 뭔가 내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만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란가 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번제보다 하나의 마음을 원하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원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인혜를 원하고 사랑을 깨닫고 원한다 그냥 소나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좋아 그 제사 의미도 모르고 양을 소를 잡을 때에 안 죽을 하고 어떻게 예를 쓰고 내 죄가 전가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양의 소가 죽구나 그러면 죄가 믿고 죄를 안 지어야 되겠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받게 죽으셨다고 엄마 나 믿어요 십자가 뭐 십자가 옛날부터 시작 그거지 뭐 십자가 앞에서 울어봤습니까 애통해봤습니까 가슴이 찡해봤습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간 걸 철투에 깨닫고 나는 왜 또 죄지 정말 나는 죄악 가운데 추성했고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져 죄지니까 죄니까 죄를 지어진 내 모습이 어찌할꼬 하고 보일의 피가 너무 귀하고 그 피 앞에서 바로 이 제사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제 용서 받고 이 시간에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늘문 열리게 되고 신령의 은혜가 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로 상달되고 이 감기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와서 빨리 시간 끝났습니다 아니 하나 못 만나게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이 맞죠 나 회개할거 별로 없는데 맨날 회개 말을 하거네 하나님 아니요 욕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회개 하나이다 그러면서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벽에 다시 버뜨려서 비를 주니까 용서해 주니까 또 사랑해 갑질을 주시고 이 참음 5장 8제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여러분 생사 화복 여러분 모든 걸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줄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 돌릴까 높일까 다이슨 뭐 한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뭐 욕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물뱉도로가 뛰어나갔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못 견디겠어 WCWA 이 세상에 불교도 고인당이다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을 높여야지요 그분 내가 너를 높이니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광으로 깨리라 자 주님을 네가 품어라 사랑이죠 사랑 품고 내 새끼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고 꼭 깨앉고 싶잖아요 주님을 품고 좀 살아라 네 가슴 쪽에 뭐이 됐냐 생각과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찼어 지금 인간의 욕심 금은 부와 명예의 권세가 아니고 회계는 그 뽑아낸 거 회계예요 버려낸 거 버려버린 거 예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다 버리는 거 인간의 생각 버리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운 만큼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 거예요 회계는 버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세상 명예의 권세 다 버리는 거예요 주의 생명으로 내가 비운 만큼 날마다 낮춰지고 겸손하고 깨닫고 끊고 버리고 회계는 그를 품으면 네가 나를 꼭 품고 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간단해요 회계는 뭐요 그냥 왔어요 넌 나로 내 생명으로 말씀으로 내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랑 멜로갈 네게 줄이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관을 세워주시고 머리가 되고 정기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무슨 기도만이 합니까 내가 씨름해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다 자랑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통이하고 기도하는 건 회계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기 전에 1, 2년 동안 달빵 생활하면서 1, 2년 동안 계속 산에 가면서 기도하고 금식 철하 근데 한 번은 하루도 안 빠지고 제대로 한 번 해야 되겠다 산에 가서 어 땅폭대가 그래가지고 100일 철하 작정했는데 50일 철하 작정했는데 확실한 체험이 되더라고요 50일 날짜가 신현이거든요 회복인데 얼굴에 오물이 묻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막 얼굴 닦아주더라고요 얼굴 닦아주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구나 회계밖에 없구나 우리가 회계하고 통이하고 거룩해지고 나이와는 거룩하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뭘까 성령을 알게 됐는데 에베스 1장 10절 말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성령이죠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와야 하나 알게 돼요 주의 광면 중에 광면을 버리다 저 해 햇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해를 다시 보는 거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사 마음의 눈을 밝혀져야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지금 목적이 부르신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기업의 영광이 미얼류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이거 알게 되기 원하노라 변희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그 동행 기록이 남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낮은 곳 잊지 말고 올라와라 올라와라 신앙에 기침 오무지 말고 더 높은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어린 신앙이지 말고 높이 올라와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악한 영이 교회를 어떻게 한가 보니까 규칙 법칙 전통에 묶여 놓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좀 변화되면 두려워요 그 자리가 좋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말고 버려버리고 새로 일하시는 새 바람 사람도 새롭게 와야지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본질 회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역산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으시고 더욱더 성수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프란시스 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살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 젖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두가 타로운 상태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화지경에 타로운 상태 놀라운 것은 야 불이다 불났다 불났다 동사람들이 막 밖에서 물가지고 뛰어왔어요 성당으로 근데요 사람들이 완전히 영에 취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불이 아니 성령의 불덩어리가 뭔가 넋을 잃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 성찬식의 피의 사랑에 감사 강의할 때 오늘도 회개는 그 피자가 피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성령 임재를 느끼는 것 아니죠 성령 충만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성령 안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성령 5교에서 회개밖에 없고 통에 자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 앞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내가 깨뜨려주고 부서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회개 오늘 주제가 회개인데 용서해 주세요 통에 자복 좋아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산같이 우리를 용서합시다 너 누구 미워하고 있구만 용서? 너 용서 안 하고 있잖아 1만 달러 탕가바를 놓고 백든하나 목을 잡고 감옥에 넣지 너 내놔 저는 맞습니다 제가 회개안을 해요 용서 잘못했지 용서받으려니 근데 남 용서는 그렇게 힘들어 그 사람은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좋았을 것 그 배신자 세상 내가 그렇게 잘해줬네 이렇게 나 뒤통수 잡으러 이렇게 해갖고 내가 교회 가르쳐봐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불이 나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떠났고 누구 떠났고 아무리 용서가 용서가 안 돼 내가 2부 때 있을 게 아니라 3부 때 내가 방금 내 기름 그러네요 너 그게 다시 3부 설계도 바꿔줘야 돼 용서하냐 내가 내일 전화하려고 그 사람한테 다 꿈꿔서 아버지 용서해야 되던데 너 회개설곤 잘한다 용서하기 싫어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연락도 끊어버렸거든요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마음이 맺혀가지고 근데 주님은 야 하나님 맞아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건데 회개하면 역사가 되는데 역사가 나는데 어느 아주 훌륭한 성교사님 간증에 이 아들이 완전히 불치병 근데 회개만 했더니 아들이 정상이 됐다는 거야 다 죽어 회개 회개 근데 회개해도 너도 용서해 주어 그래야 니가 나 이제 용서해 줄게 이 화평을 해야 돼 풀어야 돼 그렇구나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뭐니까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한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이에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 알아요 니의 삶은 니 안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니 니 안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졌어 내 인생에 진정 주권이 세워졌냐고 세워졌냐고 정말 내가 주권이 세워졌다면 미워올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다이세 삶이 바로 그거구나 다이세 사원왕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근데 도망만 다니고 이 오아의 기름 분자 어떻게 내가 대적하겠느냐고 복수 안 해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살지만 다이세는 그 다음에 잘못은 자기가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절대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이세 사원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이 세워졌구나 주권이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시 말하면 더 잘된 거예요 더 잘된 거 다시 말하면 오히려 사원왕 때문에 다이 도망다니는 거면서 다이세 연단 훈련 받았어요 사원왕 아니면 다 연단 훈련 안 받고 넘어져 넘어져 그렇구나 엽이 뭐란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정가 지나오리라 모든 그 권한도 단련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 인생에 정말 주권으로 맡긴다면 하나님께 맡겼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감옥에 잔여할 것이고 원수의 사랑을 주폭해 줄 것이고 그러면 막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는 왜 내가 종으로서 내 삶이 하나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오늘 비바람이 몰아져도 나의 길을 가리라 그래 너무 감사 오늘 오늘 생활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그래요 주님 지금 내가 힘들고 교육이 어려운데 그래도 저 같은 건 뭐라고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 광장에 그 학생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든 고난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쩐다고 그래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내가 우리 교육하는 길을 가리 결론은 보지 말고 오늘 현재 내가 주님의 시작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시작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살면 예수님 사랑하고 살면 그것이 복이잖아요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다이슨 시편의 길을 언제 나왔을까 요하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사우랑에 쫓겨다닌 상황에서 하나님 내 목자 된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목격에 인도하시도다 푸른 말씀이고 성령의 생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삼엄청 골짜기가 다닌다더라도 해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나를 안 하신 거 엄청 골짜기 다녀봤어요 도망 다녀봤어요 그때 주의 지팡이 막대기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피 이사벨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인생의 삶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만났어요 경험한 얘기인 거요 고백이에요 주님의 동행이에요 그 인생의 고백이 성경이 딱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남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 거 말씀 살고 하나님 어떤 분이란 걸 고백해서 바울은 제 인생의 삶에 고백한 내용이 성경이 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고 괜찮아요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눈물을 고쳐서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났고 울었고 내가 깨어졌고 죽어졌고 영양의 삶다면 그 인생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는 거룩함이 잃은 것이고 버리고 깨어나고 그래서 주님 품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교제하고 음성 듣고 더 교제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